아, 잡았다, 이 가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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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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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어...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새 이름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 너도 인어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으아!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아!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놔드려줘! 놔! 놔! 우와, 놔둬!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루 이거야! 자, 내 것도! 스케치업! 어? 어? 예쁘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린! 너는 그린부터가 안 해? 버블쨈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엔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얘들아! 글로비야! 네 수시려!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 칠 수도 있어! 누가 좀 빼앗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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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블룹이 모습을 감췄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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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지하 Ну 가! 헉! 으악! 으악! 버블버블! 이번. 체인지! 으악! 으악! 아이... 하라인 버블! 으악! 좋다! 으악! 아유! 내 버블우산! 웃으очку... 으흐흥, 예, 옐로우! 내 토미를 되찾아줘서 고마워! 옐로우… 쟤똥, 나 무시했어! 어휴! 말을 안하니깐 너무 답답하잖아! 엇? 이건 우리잖아 로운은 우릴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뿐이야… 그랬다니까?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안녕 다들 안녕 에엥? 나 참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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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정말 너무해!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응, 됐어! 너나 친구 해! 필요 없어! 응 봉쥬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 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응 됐어 어차피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으아! 으아! 으악! 으아! 대체 어떻게 해 오는 거야! 얜 어쩌지? 어? 여기 있으면 이 섬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같이 가야지. 당연히 데려가야지. 네! 우리랑 같이 가자! 응? 옐로우! 아까 그 공이 옐로우 너였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 열렸다!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응!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에 우리랑 함께 있자!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줄래? 어? 같이 가자 옐로우! 하하하하하하 한번 해볼게 으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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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 으흫 으흐흫 돌아왔어 옐로우! 정말 고마워! 샤이렘! 봉쟈니! 걱정시켜서 미안해